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도서관 건립 개관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은 12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각기관 단체와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기증, 추천도서 전시회 등과 함께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또 개관식에 앞서 안희정지사는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과 북콘서트를 열고 독서를 소재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등 다채로운 개관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도서관은 총 사업비 55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준공됐는데요.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자연채광 도입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의 현대식으로 건립돼 첨단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스마트 도서관으로 현대식 면학 공간이 조성됐습니다.